스트롱을 하고 있는 스트롱을 쫓아요 시작 이게 스트롱이에요 다시 한 번 시작 손가락이 가득 있는 손가락을 난리만 잡아 더 더 더 더 더 더 엉덩이 더 더 내려와 이게 바로 스트롱이에요 알았니? 아 참 힘들다 그럼 너만 어떻게 할까요? 넌 또 어떻게 할까요? 눈가가 그렇게 되는구나 스트롬하게 밀어봐 앵글이 잘 안되나? 스트롬하게 밀어봐 이게 말이 싫어 내가 임팩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라이트지 그런데 내가 이것을 똑같은 동작도 내가 똑같은 동작도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거에요 똑같은 동작도 스트롬하게 할 수 있는거에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얘를 라이트하게 해봐 그것도 스트롬하다 하나 둘 이렇게 할 수 있는거에요 둘 둘 셋 넌 너 얼굴이 빨개졌잖아 그게 너를 싫어 너도 해보고 싶어 너 얼굴이 빨개졌잖아